랄랄랄랄랄랄 신기탈 바나나 바나나들 탈탈 쭈쭈쭈 쭈쭈의 비눗방울 이 프로그램은 주변 사물을 일정한 신체 단위로 재워보면서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주변 사물을 일정한 신체 단위로 재워보면서 신기한 바나나의 주입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 만들어야지 야 신난다 야 펑펑펑펑펑펑펑 하하 우와 미누빵을 잘 만든다 짜잔 봐라 내가 다시 만들어 볼게 내 비눗방울이 너의 비눗방울보다 더 크지? 응? 뭐라고? 내 비눗방울이 너의 비눗방울보다 더 크잖아 응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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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이 참, 내 비눗방울이 퐁이 것보다 더 커 그렇다 아이 참 아 이거 호아 우와 우와 재어봐요, 재어봐요 손으로 재어보시고 반뼈, 진뼈, 세뼈, 넷뼈 네, 바지는 넷뼈이에요 재어봐요, 재어봐요 손으로 재어보세요 한 뼈, 두 뼈, 세 뼈, 네 뼈, 다섯 뼈, 여섯 뼈 재어봐요, 재어봐요 손으로 재어보세요 한 뼈, 두 뼈, 세 뼈 빵은 내 손으로는 세 뼈이에요 아하, 우리도 우리 친구들처럼 해보면 되겠다 응, 그래 자, 퐁이야 내가 비눗방울을 만들테니까 네가 잘 재어봐 응 자, 얏 한 뼈 한 뼈 두 뼈 세 뼈 네 뼈 다섯 뼈 퐁이야 이런 오늘의 좋은 색을 만들어주세요 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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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이야